구독자 여러분 당구박사 사이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당구박사 사이트를 알게되어 이용하시는 분들 사이트 로딩 속도가 느려서 짜증 많이 나셨죠 컨텐츠를 만드는 저도 짜증이 많이 났었습니다 어제부로 새로운 서버 환경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사이트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이제 속도가 느려서 짜증 낼 일 없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당구 연습하실 때 당구박사 사이트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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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